지금은 트럼프 때문에 테슬라가 시끄럽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초, 이달 초 판매 대수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209달러였던 것이 232달러까지 폭등했습니다. 배경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것 때문이죠. 실제는 판매 대수가 줄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는 실적 발표, 수익성에 대한 발표였을 때 주가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255달러에서 218달러까지 14%를 하락했습니다. 그러자 예의의 테슬람들, 테슬라의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은 지금이 귀에다라는 말로 또 호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4천 달러까지 간다.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이 귀에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고 똑같죠. 부동산 판매가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이 귀에다. 가격이 올라가면 미래를 봐야 된다. 다양한 영스터리 같은 예측들을 내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그동안 했던 것에서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에는 2030년에 연간 2천만 대를 판매하겠다 하는 목표를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산, 멕시코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가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발표회의 날 일론 머스크는 FSD, 풀셀프 드라이빙, 로드스터, 세미트럭, 저가전기차, 로보택시, 옵티머스를 모두 내년까지 출시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일론 머스크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해온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그렇게 쉽게 물러설 일은 또 아닙니다. 일단 이 6개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슈가 된 게 2016년에 등장했던 풀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는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데 R-Introduce, 풀셀프 드라이빙이 인어 이어 그러니까 1년 뒤에 FSD를 출시하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니까 사실 결과적으로 그 내용은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FSD는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테슬라의 FSD는 12.5까지 최근에 등장했는데 여전히 SAE 기준으로는 레벨 2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우리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많은 테슬라 운전자들이 스테링 휠을 놓고 운전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이 FSD 버전을 주목을 끄기 시작했던 것은 2022년에 출시했던 10.69 버전입니다. 그때 이 FSD 버전은 1만 5천 달러의 옵션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종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1만 5천 달러를 제공하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는 베타 버전 11이 등장했는데 그때 주목을 끄는 것은 그때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했었는데 TSMC는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전문회사지만 파운드리 전문회사인 TSMC한테 뺏겼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사용에 풀셀프 드라이바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아직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베타 버전 11.3을 출시했고 올해 1월 달에는 베타 버전 12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8천 달러로 인화했죠. 또 이때 등장한 게 앞으로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하고 FSD를 라이선스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폭스바겐이 리뷰안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 바로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계를 느껴서 그것을 보고 있는 테슬라는 FSD를 팔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또 지난 5월에는 중국에서 FSD 패키지 생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이걸 테슬라를 받아들인 것은 제 생각에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보다는 앞섰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시끄럽죠. 여러 가지 말이 많죠. 바이두가 주도하고 있고 로봇텍스는 주도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에 샤워풍이 테슬라와 같이 카메라 8대로만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죠.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주목을 끄는 재미있는 내용이 샤워풍의 CEO가 중국에는 3억 대 이상의 전기 스쿼터가 있는데 그것을 테슬라의 FSD가 과연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오른쪽 위의 것은 제가 2018년에 촬영했던 것이고요. 계기판에 나타났던 상황이고 지금 왼쪽의 아래 것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12.4.3의 화면입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한 게 계단식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 둘씩 발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FSD를 사용한 사용자들이 많이 실험 대상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세대 로드스토를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2020년에 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테슬라는 원래 2008년에 영국 로토스의 엘리저를 개조해서 전기차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는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직접 가서 테슬라 당시 본사에 가서 이 로토스 엘리저를 개조한 전기차를 시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2017년에 로스트 이야기를 하면서 타르가타입 하이프카가 0-100이 1.9초 최고속도 400km, 1호 충전 1000km,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 초기에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술력을 강조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가를 높이게 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됐죠. 또 하나가 세미트럭입니다. 이게 2019년에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완전한 출시가 되지 않고 있고 이 역시 미국 시장에는 꽤 수요가 있는 그런 장르의 트럭인데 그런 세그먼트의 트럭인데 어쨌든 이 문제도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지금 최근에 다시 최종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보텍시입니다. 로보텍시는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2019년에 발표했을 때 2020년 출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을 내년에 미룬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텍시는 로보텍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부하고도 협업을 하기로 했고 또 일부 개인 사업자가 몇 대의 로보텍시를 사서 테슬라 로보텍시를 사서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해서 얼마나 1년 동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자료까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8월 8일 출시하겠다가 10월 10일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원래 8월 8일 목표에서는 스티링 휠과 페달이 없는 레벨 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10일날로 연기된 것은 스티링 휠과 페달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카메라 해상도가 부족한 것이라든지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가동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도 대응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레벨 5에서 레벨 4로 낮췄다라는 정도로 추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율주행 시스템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FSD 판매를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로보택시 판매를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은 FSD를 판매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해석도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폭스바겐은 카소프트웨어라는 조직을 구성했다가 다시 나중에 카리아데라는 자회사로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만들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는 OES를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과 스타트업 관련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한 겁니다. 현대자동차도 이분이 안 되니까 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 연구센터를 설립할 정도로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GM도 이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제품 출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요다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팀을 구성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했지만 아직까지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 대기업들은 적어도 그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소프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대부분 목표는 자체 OES의 최종 버전을 2025년에 출시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약 5년 전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이 4개 회사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체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자기들이 투자해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FST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게 로봇 택시가 등장하는 배경이고요. 또 2020년에 2만 5천 달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로 인해서 인도에서 생산을 검토한다. 또 모디 총리도 만났고요. 독일 기가베런스 생산을 검토한다라고 했었으나 그게 또 한참 조용했다가 다시 2025년 중반에 생산을 개시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바꾼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폭스바겐도 2만 6천 달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세그먼트를 구분해야 됩니다. 패밀리카라도 사용이 가능한 차를 가정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PSF두라든가 유럽 메이커들은 이미 2만 달러 이하의 전기차들이 많이 있죠. 작은 차라서 그렇죠. 현대차도 기아가 EG5를 중국 시장에 2만 달러 이하에 출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히 빨리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주목을 끌었던 게 2021년 투자자인사를 발표했던 다섯 손가락을 가진 로봇이었습니다.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웨드, BMW, 벤츠, 현대 등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대는 보스톤 다이너믹스를 인수하면서 상당히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당장에는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리가 참 저는 좀 그렇습니다. 공장에 이들을 투입하게 되면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고 파업을 할 수 있고 임금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만 충전하면 된다. 과연 그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때는 주고받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뭐라고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2022년에 다시 한번 이 옵티머스의 재원을 발표했습니다. 2.3kW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체중은 73kg이고 45파운드의 물건을 운반할 수 있고 또 145파운드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 키는 5피트 8이츠다. 이런 재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테슬라 보스를 3 내지 5년에 출시할 수 있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가격도 2만 달러 정도. 당시 유모노이드 로봇이 가격 10만 달러 했으니까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 2세대 옵니버스 젠2를 공개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중량을 10kg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옷을 접는 옵티머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4월에 2025년에 출시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두 대가 공장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건 단지 공장용뿐만 아니라 일반 시판용으로도 포함해서 앞으로 시가청액이 25달러까지 올라갈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이 옵티머스에 대한 테슬라의 생각을, 일론 머스터드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내년에 모두 다 한꺼번에 출시하겠다.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건 상당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의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 리스크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트럼프와 관계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IR을 폐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 지원금을 내겠다는 그런 것을 공개, 유세장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단순히 한꺼번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치는 변수가 많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인종차별에 관한 논란, 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으로 사회적 이슈도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ESS 사업이 상당히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또 그렇게 자신 있게 내놓았던 4680 배탈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생각보다 생산 효율이 높아지 않고 수유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전히 완성하였던 제품 중에서 4680 배터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 회사 XAI를 설립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 회사라는 것 때문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보다는 인공지능 회사에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느냐 때문에 테슬라의 투자자들한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천재적, 일론 머스크의 천재적 아이디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달리 금방 해결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로 내년에 테슬라가 이 모든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 두 번째, 이게 마지막 승부수일까? 그동안에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시기는 잘 않죠.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테슬라가 뭔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차례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의 칼럼을 쓰면서 가능하면 우선은 나중에 인공지능이 가능한 건 당연하겠지만 우선은 전기차에 집중을 해서 전기차를 궤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한다면 테슬라의 주권은 과거에 천슬라까지 올라갔던 것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저보다 생각이 못하겠습니까? 어쨌든 지커브론 입장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등장할 때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리고 혁신적인 내용 때문에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졌다가 시간이 갈수록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들이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산업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테슬라가 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 회사들 할 것이냐 라는 정도로 생각이 약간 바뀐 상황입니다. 오늘의 최영석의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